머리카락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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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참 예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정상 갔다 온 생각이 난다. 여기서 쉬었다가 이 바위에 기대어 있었는데, 그 때. 우와, 좋다. 지금 맛있겠어요?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어머, 더운다 저기 보이는 곳이 국립시 저기 저수지 보이죠? 핥닭고기에요, 여기가 이제 또 내려가야지 아, 배고파 태양이 안보이네 이게 예쁘다 저기 보이는 곳이 금오산 정상이거든요 같이 올라가실 분 자요 아, 저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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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